그니까 우리 별에서 죄수를 지구에 가둔 거는 이미 오래 전부 돼야 한 거야. 거기에 뭐요?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시간 그 속에 갇혀버렸어 신고만 내게 가져올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밥은 먹고 합시다. 시간은 기니까 위대한 상위계자가 갇혀있다. 타로칼 준비 됐나?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?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요. 타로기다. 설계자가 자각했다. 설계자를 막아야 돼. 다른 시간대로 간다. 식사ican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